알차이머나 뇌종양 정복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연구 성과들이 포함됐는데요. 연구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인 퇴행성 뇌질환 치매. 한미공동연구팀이 이 치매 환자의 뇌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알차이머 환자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인간의 신경줄기세포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뇌와 유사한 세포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포모델은 동물 모델보다 제작이 쉽고 인간의 알차이머 발병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름 4mm의 얇은 로봇팔을 환자의 코에 넣습니다. 로봇팔이 뇌속 깊숙이 들어가 뇌종양을 잘라내고 봉합까지 해냅니다.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도 뇌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미세수술로봇입니다. 로봇을 이용하려면 그 쭈꼬브라진 공간 안에서 손목관절을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자르거나 지지거나 종양을 떼거나 하는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로봇은 뇌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나 오십경 등 다양한 수술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해 특정 암세포에만 결합하는 바이오 나노 신소재도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신소재에 레이저를 조이면 금 나노 입자가 레이저를 흡수해 강한 열을 발산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이 소재를 개발한 고려대 키스트 연구팀은 이른바 광열 치료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